매트 위에 팔을 옆으로 벌리고 누워 양 무릎을 굽혀 세웁니다. 몸통의 균형을 유지하며 엉덩이와 허리를 지면에서 최대한 들어올립니다. 매트 위에 누워 두 다리를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들어올립니다. 한쪽 발을 아래로 내린 후 복부 근육에 힘을 주어 한 발씩 교대로 들어올립니다.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 시 발을 지면에 대지 않도록 합니다. 측면으로 누워 한 팔의 전환을 지면에 대고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. 몸통 근육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위로 들어올립니다. 양 손바닥과 무릎을 지면에 대고 엎드립니다. 한쪽 팔과 반대편 다리를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들어올립니다. 지면에 누워 무릎을 굽히고 양손을 머리 뒤에 댑니다. 상복부 근육에 힘을 주며 등을 둥글게 말아 들어올립니다.